집 너무 궁금한데. 구경하고 싶어요. 집 구경 좀 시켜주세요. 우와. 라면도 있어. X라면 있다, X라면. 라면. 저 냉장고 하니 너무 궁금해. 식재료가 되게 많아. 다른 집인데. 오, 김치. 김치. 김치가 있어? 어쩐지 냉장고 딱 왔는데 김치 냄새가 딱 나. 진짜? 고추장. 고추장. 스파이시? 이렇게 파란색. 너무 스파이시. 너무 스파이시. 너무 스파이시. 위에 진짜 맞았나 봐. 여기 봐봐. 김도 있어, 김도. 파래김 너무 맛있다. 없어요? 올라가주세요. 네. 날마다 좋은 날.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여기는 침실이라서 그런 침실. 맛소름, 맛소름. 오, 우와. 라이브레리.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한국 명태. 너무 예쁘다, 이거. 자개로 만든 거. 성물. 성물. 금번. 와우. 아니, 이게 아니라. 성물, 성물. 오, 플레이 렛. 플레이 렛. 와우. 인테리어. 맞아요. 아, 동금이라고? 아, 동금이라고? 리플. 아, 맞아요. 아, 맞아요. 13. 13. 내가 야구 선수 있을 때 제일 좋아하는 넘버. 넘버. 와, 저 농구공은 오바마라고 써 있는. 저 진짜 오바마 대통령 사인인 것 같은데. 1,08년? 그런데? 뭐예요? 제 대팀을 대시기 전에. 성공할 때. 성공할 때. 성공. 성공 acknowledged. 예, 성공. 준비됐어요? 네! 장점에 가고 싶어요! 네! 여기서 일, 여기서 계시는 거구나! 일도 보시고 여기 보면은 아, 오케이! That's my sign? 맞아요! 아, 오케이! That's my sign? 맞아요!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 내가 온 이유야! 아, 맞네! 아, 저거 없었으면 가셔야 됐거든요! 페이익스펜시브! 야, 맞아요! 아.. So anyone out? Just joking! too minus that side? glinsgers! 명예, 해녀증...